인생게 투 스타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초이스 버튼 점프 버튼 보조 재산 스킬 버튼 이구요 음 정지는 있네요 어 물건을 구매할 때 특정 이벤트 사용합니다 캐시 상점 내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공부하거나 일할 때 소모됩니다 영이 되면 사망합니다 행복 코인과 이벤트 영향을 받아 오락내락합니다 영이 되면 사망합니다 영틈 사망하고 각 아이콘을 누르면 발동합니다 각각 취미 친구 가족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평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가족이 친구고 취미구나 선택의 순간 초이스 버튼 발동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어떤 코인을 획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향을 밀어주고 미래가 바뀝니다 새로 확인 아 뭐야 됐다 초이스 점프 어떻게 아 점프 오케이 우유 우유 먹어 우유 우유 동생 동생 물 줘 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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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낙서야 되는데 아아 전구 전구 먹어 전구 전구 줘 아 전구 먹어 애기 물 주고 전구 먹어 낙서 낙서 전구 먹으면서 애기 물 줘 뛰면서 장난쳐 오케이 나 만화하고 싶었어 야니까 야 등장onder 로라 흔 Hana 르 hey ㅜ 일 person trat 그리 적 그리 peas 심 만 glorious 아니 초이스 모 워 真 아 뭐야 아 프렌드 아 어깨어깨 못먹었어 아 망함 뭐야 돈 돈 돈 건강 건강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아 왜 실패트죠 어 어 뭐야 프렌드 어 뭐야 죽을라는데 얘 담배 피해 담배 피하라고 돈 도망쳐 아 죽는데 얘 아 아 담배 아 아 망함 아 뭐 이 상태로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차 못사는데 아 건강에 너무 안좋은거 같은데 어 버스 친구 뭐야 어 책 아 디레디 성공 딴 따단 따단 얘가 그림 그리니까 책읽는 사람을 좋아하겠지 지 그려 그려 흐흐흫 여자 골라 뭐야 가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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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지고 웃어야지 늙었어 돈 돈 돈 돈 건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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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햄버거 이래 아니 무슨 다 실패 이거 가져와서 전화해 식사 건강 나빠지는데 피하겠다 아 돈많이 버니까 건강 나빠지는데 얘 죽을라는데 얘 집 전화해 뭐야 집 못사 아 무슨 이게 어디야 뭐야 여기? 이거 어디야 이거? 아 무슨 집이 찢어질라해 어 뭐야? 밖에 나갔다 아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아 죽어야돼 어 뭐야? 죽었다 죽음요 그는 가난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나 돈 많이 먹었는데? 왜?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고 적적하게 살았으며 차가운 도시 남자지만 아내에겐 따뜻했다 사람들이 야박한 삶을 이야기했고 그는 그는 어 뭐야? 인사과는 뭐하니 정말 공감하다고 당연한 거 아뇨 이제 얼굴부터 잘 기억이 안난다 아 제가 잘 살았던 걸까요?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야 이거? 공부.. 공부해야돼? 공부해보겠습니다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해서 그렇다네요 공부를 일단 엄마 아빠가 있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상 먹어먹어 엄마 아빠가 있는게 최고입니다 내려 내려 이런거 한번 타봐야지 어어 야 낙서 이런거 부터 해 정구는 뭐지? 애기 물 줘 애기 너 정구는 무조건 애기 물이야 동생 먼저 동생 먼저 알았어? 낙서 아니다 동생 먼저 다 안고르면 어떻게돼? 안고러 가봐 아 아 미친 다 싫어해? 친구 프랜 뭐야 갑옷 여긴거야? 뭐야 이거 아니 다 싫어하는데 이거 아 뭐야 아 아 대상담이요 아 오늘은 안할려고 친구 할려고 하다가 뭐야? 도망 친구 친구 존나 많아 뭐야 이거? 얘 얘 뭐 취미생활 없어? 어 미친 탐해 먹지마 탐해 먹지마 구자 내가 취미생활 안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친구만 있고 그만 건강 챙겨 건강 연락 아 지인무안 잠시만요 이거 끝나고 연락해 연락 작은꽃 이번에 이거이거 어 뭐야? 나 이거살래 어 미친 6웅밖에 없어 아 차 괜히 샀다 야 6웅밖에 없잖아 이거 친구같아 연락해 돈 없다고 누구랑 가지? 아까 체계근 여자라 했죠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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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와 왜? 왜? 나 차도 있어 아 뭐야 니가 없어? 와 차도 있다고 아 아 뭐임? 이제 스페인 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코디 유치여 스펠링 좀 쳐주세요 아 뭐야 아내가 없어 무슨 어? 성격 나빠잖아 얘 어 죽은다 죽어 죽어 도망쳐 돈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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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이거 먹어 새우 어어 죽는다 어 건강식품 도망가 돈 존나 많아 무슨 씨 집도 안사도 이거 뭐 야 아까는 와이프라도 있었지 씨 이거 뭐야 이거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하트가 없어 죽어 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아 아 아 저 아내가 없어 친구들만 있어 그는 가난한 훼손으로 살았다 그는 가난한 훼손으로 살았다 취멸해지기 여유가 없었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했으며 야 친구들이 뭐야? 야 남자친구밖에 없지 않았어? 여야 친구도 있잖아 이거 얘라도 꼬셔서 결혼했어야지 이거 또 반려자가 없이 홀로 지냈다 흐흐흐흫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정말 좋은 사람일까? 아내가 결혼을 못했는데 그는 남이 보기엔 좋은 사람이었지만 속은 병도 있었어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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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를 사면 안되구나 차가 뭐가 중요해 20대 돈 번 전부 이러네 아 차를 사면 안됐네 너랑 친한지 낸게 후회돼 왜? 왜? 차를 사면 안되나 한판만 더 할께요 상담해드릴게요 한판만 더 억울해 나 공부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아 차를 사면 안되네 이거 엄마한테 매달려 차를 사면 안되나봐요 20대 차가 무슨 대수냐 이런 말 하던데 차를 사면 안되나봐 그 돈 모아서 뭐 다른거 해야 되나본데 차 사라구요? 머리에 노란 친구 안 만나야 돼요 머리에 노란 친구? 왜요? 차 필수예요? 나 또 미술할거요 취미 있지 야 지금 먹어야 돼 미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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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책 읽고 머리에 노란 머리 만나지 말아야죠 얘 공부하는 애잖아 야 친구로 지내 쟤 괜찮아 얘 만나지 말아야 했나 얘 둘이 야 비켜 까지 애들 안 만나 얘는 뭐야? 뭐야? 쟤 실화한데? 아 괜히 만났어 쟤 누구야? 졸라 실화한데? 오 다음에 피시 탁다리 이거 뭐야? 아 맨날 실패 이거 아까 성공했는데? 아 친구랑 놀아서 그런가? 아 담배 담배 피지마라고 담배 왜 피우고 있어? 이 시 이 시 피해 그림 그림 뭐야? 그림 대단하다 야 큰 거 사가 큰 거 차 못싸? 차 못싸 그림 그려 그림 너 그림 그리잖아 좀 이런 애랑 이런...어떻게 오케이쓰 빰빠빰 흐흐흐흐 빰빠빠빰 가족 야 너 그...이거 뭐...프로 채워달라고 뭔데 이거? 가족 먼저다 가족 제일이여 그 다음 너 취미생활 하셈 단비 피면 안된다 너 단비 7개 먹으면 뒤진다 너 단비 피해 단비 돈 벌 돈 벌 돈 돈 돈 돈 세상은 돈이야 돈 벌라고 아 단배 이씨 단비지 말했지 너 야씨 이거 단배 다 피워갖고 이거 어 뭐야? 건강해졌어 이거 뭐야 아 아 이젠 점프라도 막 피해졌어 이거 어 뭐야 이거 개구리도 아니고 이거 아 못 먹었어 햄버거 장난쳐 아 이거 뭐야 이거 점프 아 칩 아 맘 칩 똥 모쌈 이거 와이프 어디갔어? 아 미안 와이프 와이프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와이프야 나 어떻게든 너로 또 연락할게 빨간색 뭐야 이거 아 와이프 안돼 아 뭐야 이거 맨날 가난해 아 돈 벌었잖아 그림을 즐겨 그렸고 어 이번엔 좀 낫다 적적하게 살았으며 차가운 도시 남자지만 아내겐 따뜻했다 이미 내 야박한 사람임? 그는? 마지막 모습이 조금 쓸쓸한걸? 어 뭐였어요 모자 한 애가 들어와서 이거 흐흐흐흐흐 인생게임 왔는데? 인생게임 어 아 여자친구도 잘 사귀었는데? 왜? 좋은 친구였잖아 아니 뭐 인연이야 나 친구같아 연락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죽어왔어 진짜 한밤만 더 할게 한밤만 더 삼아일 몇두식 까이잖아 한밤만 더 할게 한밤만 더 아 억울해 나 잘살았는데 인생 해외 이즈 him 이즈 이즈 이즈